일단 여기 사원 쪽으로 건너가 볼까요 한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행사하는 거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저기도 동산 같은 게 있는데 좀 이따 지나가는 길에 불러보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텔러계에 한꺼번에 저기가 데려갈 수 없게 이렇게 막아 놓은 것 같습니다 앞쪽만 보죠 뭐 꽤 큰 사원인 것 같은데 여기 엔트런스가 이쪽에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엔트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크네요. 안 해오니까. 아,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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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원장 같죠? 아닌데? 온올도가 아니네? 이리로 나가는 데가 없네요 이런 기둥 같은 것도 진짜 그건 아니겠죠? 여기 이름은 나중에 넣겠습니다 큰길로 가면 어디든지 다 비슷하니까 아까 온길 말고 아까 온길로 가도 되는데 약간 돌아서 큰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그래도 밥을 먹고 콜라도 한 잔 해서 기운이 납니다 아 그쪽에 또 뭐가 있었네요 아까 못 본 건데 저쪽은 아무튼 또들어가기 싫고 이리로 가겠습니다 이리로 가겠습니다 하나 가볼까요? 한국음식장 한국음식장 여기도 있네요 중국음식장 다리 다리 저기있어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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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고정 포증 다리 사실 저도 지금 빙글빙글 돌물고 있는데라서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다니는 기분은 나네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브라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언덕바지구 음식점 길이 많은 데겠죠? 아까 지나갔던 데 같은데 나중에 가보기라고 오늘은 큰길로 가고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공사중이라서 볼게 없습니다 아이고 구워진다 아이고 이렇게 고좋아진다 아이고 이렇게 고요 이렇게 고 Stop 조금 더 나아버리지 않나? 저 건물이 이제 차이나타운 거 보이죠? 이게 맞네요 차이나타운 앞길 뒤로는 처음 와봐도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일단 불화사가 멀리 보이죠? 거기까지 가서 뒷길에서 차이나타운 쪽으로 들어가서 MRT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텐데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사원이 기도드리는 식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네요 아니 중국 이슬람 사원 기도 소리 들리시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중국 사원 봤는데 이슬람 사원 바로 옆에 또 가면은 힌두교 사원 있죠? 자 보죠 여기가 힌두교 사원이죠? 여기는 많이 아시죠? 여기 뒤로 가면 MRT 쪽에 가는 길인데 바로 다이렉트로 안 가고 우르라사 걸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닫았네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죠? 여기도 그림을 예쁘게 다 해놨네요 여기도 이슬람 타는 곳 바게들 보는 재미있습니다 hvad adaptations 크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음식점 파는 데죠? 여기는 좀iri다시판 반대로 가면서 들어가 볼게요 차이나타운 포드스트리트입니다 주로 약같은게 많죠? 여기가 보라사입니다 부처님의 이빨을 모신 곳이죠 근데 다른 곳은 인정 안하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싱가포르 부처님 이빨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진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영상이 궁금하시면 제 비디오를 한번 참고하셔서 좋습니다 멋진 곳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따라와서 들어가볼 생각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뒤로 들어가도 되는데 답답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저 옆길로 가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사요 이렇게 밤에 오면 여기 등이 쫙 켜지는데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사요 이렇게 밤에 오면 여기 등이 쫙 켜지는데 예쁩니다 이렇게 찍어도 좋더군요 근데 이게 가게들 보는 재미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가게 쪽으로 가보죠 하고 가면 빠른데 가게를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 음식점입니다 여기서 먹을 것 그다음에 기념품 받는 것 여기도 약간 밖에다 이렇게 의자를 두면서 따라한 게 맞네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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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구경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카메라가 cancelled 첫 번째 중 다행히 못작진 아 아니네요 뒤에 건물 그대로 있네요 이 앞쪽을 봉사중이 아 저희 앞뒤구나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이 건물입니다 저 앞쪽은 다른 쪽이었네요 밥을 먹었으니까 더 갈 필요는 없고 이소룡이 먹을 걸 되고 있네 귀엽네요 이소룡 여기는 따로 체크를 안하네요 여기 아까 맥스웰 같은 경우 유명해서 체크를 하는 거 같네요 입장할 때 여기는 차가 안 다니니까 저로 가면 됩니다 할아버지들이 많네 예전에 여기 관광객들이 넘치는 데인데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쉬고 계시네요 많이 장기도 조금 초일거리 하시는 거 같네요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사시는 분들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 여기 차이니즈 아 차이니즈는 여기 이렇게 막아놨네요 가운데서 영업을 못하게 들어가 볼까요 여기 푸드센터인데 가운데 쪽은 영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쉽네요 나름 그게 매력이었는데 여기가 콕콕 센터는 이러면서 의견이 왜 안 여는지 모르겠네 더 볼 필요 없겠습니다 이게 사람 가운데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별만한데 조용합니다 가끔 재밌는 곳이었는데 재밌는 곳이었는데 아쉽네요 돌아가겠습니다 차나타운 푸드스트리트인데 스트리트 쪽에는 사람이 없네요 아 여기 아 있네 제가 바보같이 뒤로 왔습니다 이게 체크하고 들어가는 데가 있네요 여기 한번 보죠 여러분 본연집은 저쪽 맞은편은 아니고 이쪽만 이렇게 불을 켜놨네 손님이 없네요 손님이 없네요 근데 안타깝게 안타깝게 가게가 인제품 옆은 데가 없습니다 아 얼마나 오래된건지 모르겠네 지금 코리안 비비큐집이 있네 문을 안 열었습니다 운 양도 좀 이쁜다 아쉽습니다 bret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연대가 없어서 여미가 없네 두리안 냄새 두리안 좋아하시나요? 기념품 가게도 많죠 여기 여기가 싸다 그러는데 싼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안 싼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턱이 하죠 이쪽에 유명한 빙수칩이 여기 있죠 안고리니스트로 있는 곳 볼까요 한번 더워도 저쪽보다 여기 길을 가야 좀 편하게 갔네 이쪽 거리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르신 차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눈 따가워 눈 따가워 눈 따가워 원래 이게 한국집이 아니라 미양이었는데 이명한 집은 안 보이네요 건너가 볼까요 그럼 아 여기 있네 옆집은 안 보이네요 옆집이 하나를 더 만들었구나 여기가 유명한 만보 빙수님이죠 계산하고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뒷길로 가도 되지만 일단 구경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보죠 옆에도 바로 디저트 카페가 생겼더니 놀랍네요 금강원 어우 여기 뭔데 이렇게 낙서가 나왔을까요 나름 이렇게 해서 힙한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지저분합니다 이게 가게 안에가 저러면 모르겠는데 밖에까지 저러면 좀 별로지 않나요 아유 물 따가워 손수건 안 갖고 와서 고생하네요 제가 힘들어 빠지겠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오는 거니까 가보죠 여기서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마 차이나타운 오시면은 여기서 뭐 음식 같은 거 많이 드실 거 있죠 저희도 처음 왔을 때 여기가 바로 앞에 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죠 한번 와서 한번 먹었습니다 이런 가게들이죠 맞은편도 가게 전형적인 싱가포르 건물이죠 여긴 3층짜리 저쪽으로 가면 아까 힌두교 사원인 쪽입니다 여기서 저 맞은편에 멘트 가 있습니다 멘트 가 있습니다 아유 힘들어서 팔이 막 흔들리네 흔들려 여기가 차이나타운 헤리티지 센터인데 여기가 차이나타운 헤리티지 센터인데 여기가 차이나타운 헤리티지 센터인데 한국 노래가 많이나죠 항상 아 여기 너무 좁고 불편하다 밖으로 빠져야 되겠어 아 mrt 바로 앞입니다 여기 원래 비첸냥을 여기서 사가죠 비첸냥이 저쪽에 있을 겁니다 비첸냥 문 닫았네요 여기 바로 앞에 있었는데 문 닫았습니다 동방미식이 바로 여기 가까운 데인데 거기까지 보고 갈까요 이 위로는 저쪽 맞은편 건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아 그리고 동방 비첸냥 말고 또 유명한 기업소가 여기 있죠 이름이 약간 다 바뀌었네 옛날 사람 이름이었는데 여기도 좀 유명하니까 아 여기 임직원 유명하죠 임직원 여기서 많이 사갑니다 임직원 그리고 여긴 아니고 여기 동방미식 여기 동방미식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더 맛있었습니다 저게 아 모르겠다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아 코바로가 여기가 더 맛있습니다 덜 달고 저쪽에 어 뭐죠 저쪽에 유명한데가 아무튼 그쪽보다 여기가 더 덜 달고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뒷길 보이시죠? 지적을 하죠 여기는? 뒷길로 가 볼거야 빨리 가야 되니까 뒷길로 가죠 어 길이 없다 아 길이 없다 아 중국 향신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비슷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죠? 아 여긴 가는 길이라 저거 디스플레이 설치해서 못 지나가겠네 에게 더 찾아봅다 이binary 아 왜 죽을래 조용...하네 미름 이제 저녁을 준비하겠죠? 이거 원래 온도 재는거 이제 안하는데 여긴 아직도 붙어있네 아우 꽤 아프다 이거 길까지 나가겠는데 이래도? 길까지 나가겠네 여기 이슬람 사원 있죠? 그 옆으로 가서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올라 그랬는데 또 오게 됐네 빨리 갈까요? 여기도 유명한 일인가 보다 어설프게 이게 다 돌고 있네 먹을때가 많죠? 싱가포르가 다 이랬습니다 진짜 MRT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는 끝났네요 이제 이슬람 사원 들어가려면 신발 벗고 이래야 돼서 귀찮습니다 하긴 뭐 다른 것도 비슷하죠 하긴 뭐 다른 것도 비슷하죠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MRT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뭐 가게 보나본데요? 새롭게 양업하려고 이분들 요즘가 체험사원때 그래도 사실이라나보네요 여기도 관광객이 있어야지 모르겠네 관광객이 없으니까 문을 다른데 가서 많습니다 달리오면 바디'd야 돼요 눈물 잘 들어가시면 epsilon 이제 엠마티로 돌아갑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게 한편에 올라갈지 아니면 나눠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차자 너무 힘듭니다